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소개해드릴 종목 NKM이고요. 현재 29만 5,500원 위치하면서 시가 대비 약 마이너스 7.6% 정도 빠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NKM 또 어떠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도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실적에 대한 부분도 좀 오픈이 되면서 약간 하락세가 좀 나오게 됐는데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고 넘어가실게요. 네 여기 잠깐 한번 보시면 매출액은 여러분들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2% 정도 빠졌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75% 정도 빠진 상태입니다. 법차손익도 적자가 나왔고요. 단기손익도 적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좀 봤을 때 이거 좀 걱정스러운데 이거 좀 우려가 되는데 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일단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까 봐서 일단은 자기 자본 대비 10% 정도가 지금 푸드옵션 계약에 따른 파생상품 부채인식으로 평가 손실이 발생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이다. 이게 좀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자 푸드옵션 계약 뭡니까? 옵션 거래입니다. 옵션 거래. 옵션 거래인데 푸드옵션 말 그대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서 내가 배팅을 했는데 지금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 10% 정도 손실 중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현금 유출이 없는 손실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아직 버튼은 안 눌렀다 이거예요. 매도 버튼 아직 안 눌렀다. 나 손절 버튼 안 눌렀어. 그러니까 아직 손실 중인 건 아니야. 그런데 지금 마이너스 10% 손실 중이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나중에 다시 한 번 제자리까지 오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회사에서는 이익으로 좀 이제 익절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지금 지들 돈 가지고 지금 옵션 거래 하다가 지금 손실 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튼은 아직 안 눌렀으니까 현금 유출은 없지만 그래도 손실 중인 건 맞다라고 지금 좀 공시가 나와 있는 거고 그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 봤을 때 얘네 이거 상당 구간에서 또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 저점 대비해가지고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서 또 이제 노름질이나 하고 있네. 도박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걱정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걱정할 내용은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러한 조정 흐름이 또 연출이 됐을 때 어? 저 지금 NKM 조금만 사면 안 되나요? 왜?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현재가까지 약 마이너스 17% 정도 약간 하락세 보인 거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그렇다 보니 지금 상대적으로 좀 저점 구간 아닌가요? 매수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뭡니까? 매수한다 그러면은 목표가는 어디로 보고 가야 돼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좀 시청해 주시고요.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 끝부분에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제가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받아 가셔가지고 당장 월요일부터 수익 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안내 드렸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히든 종목까지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엔케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2차전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왜 지금 테슬라도 지금 좀 많이 빠지고 있고 루치드도 지금 이런 애들이 빠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이 엔케임 같은 경우도 2차전지임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랑은 조금 정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는 지금 조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속적인 하락 추세였죠. 하락 추세가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좀 정배월로 올라가려는 지금 이 순간에 엔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엔켐은 빠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엔켐이 지금 이 2차전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반대로 가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왜? 지금 차트를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23년도에 어땠어요? 23년도에는 이 IRA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정책을 통해서 모든 2차전지가 전부 다 올랐거든요. 올랐는데 지금 이 엔켐 23년도에 어땠습니까? 그대로 유지를 했죠. 자, 그 다음에 24년도에는 또 어땠어요? 24년도에는 이 IRA 정책을 누가 싫어합니까? 트럼프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올해 11월에 있을 대선에 있어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이 IRA를 축소시키거나 폐지시키겠다는 이러한 언급을 함으로써 이 우려감 때문에 2차전지는 전부 다 24년도에 들어서는 굉장히 수급이 안 좋아요. 전부 다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지금 24년도에 있는 이 엔켐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IRA라는 수혜 때문에 지금 이 엔켐이 최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좀 해석할 수는 어렵겠습니다. 왜? IRA로 올라갈 거였으면 뭐든 2차전지가 다 올라야 되는데 지금 2차전지는 다 떨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IRA라는 수혜 때문에 얘만 올라간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대로 우리가 약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약간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지금 남들은 다 주관하고 있는데 얘만 지금 올라간다고 하는 게 우리가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될 텐데 이것도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일단 첫 번째로 이 엔켐이 주가를 부양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왜? 얘네들은 갚아야 할 빚이 많이 있어요. 지금 전환사체 물량으로 2천억이 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 물량으로 1,500억이 있고 그리고 BW 물량으로 해가지고 약 800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합쳐도 전보다 얼마입니까? 4,300억 원 정도가 된다. 그래서 지금 이 4,300억 원을 만약에 들고 있는 주체가 세력이라고 한다면 세력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점에서부터 물량을 매집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가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자금이 되는 내용이고 지금 이러한 물량을 상단 구간에서 차츰 정리를 해나가기 위한 시나리오까지 보유를 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즉 지금 이렇게 주가를 띄우고 있는 느낌이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금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을 건데 어쨌든 얘네들도 지금 여기에 돈을 쓴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금을 붙여가지고 상승 추세를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에 역사적 신고가였던 지금 이 13만 원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원하게 올려줬단 말이에요. 시원하게. 이렇게 매집봉을 뚫어놓고 다시 한 번 이런 식으로 흘러간 게 아니라 한 번에, 단 번에 올렸단 말이에요. 단 번에. 단 번에 올리게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자금도 분명히 발생이 됐다. 왜? 얘네들이 이렇게 횡보 구간에서도 이렇게 한 번 찔러주고 찔러주고 이런 식으로 매집봉이 형성이 됐다면 아 그래 얘네들이 저점에서 매집이라도 좀 잘해놨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가 언제예요? 23년 4월. 이때만 유일하게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 번 갱신하는 타이밍에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앞으로 7월까지는 지속적으로 주가를 올린 다음에 물량을 덤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추세를 갑작스러운 변환시키면서 변동폭이 발생과 동시에 주가가 급락을 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CB, BW 이런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내용들 약간 기사 내용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잠깐 한 번 보시면 N캠 북미 2차전지 시장 점유율 확대 지금 밑에 잠깐만 한 번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1차적으로 조지아 공장을 연간 10만 통 규모로 증설을 할 계획이고 제2공장이 완공되기 전까지 북미 전역을 커버할 방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네들이 어때요? 북미 시장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대규모 전해 공장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력한 진입장비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 지금 애초에 참여할 수 없는 시장인 거예요. 이 전해액이라는 시장 자체에서 왜? N캠이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선점을 했고 선점을 한과 동시에 이 IRA라는 정책을 통해서 이 IRA 뭡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거는 북미에서 만들어진 부품과 광모를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혜택이 뭐가 들어갑니까? ANPC, 첨단 제조 세액공제가 들어간다고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북미에서 만들어진 부품과 광모를 사용해서 전기차를 만들려고 그러면 모든 기업과 모든 나라에서 이 IRA의 수혜를 받으려고 북미에서 만들어진 부품과 광모를 써야 되는데 이 N캠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전액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렇다 보니 지금 후발주자들은 참가도 못하고 있고 얘가 뭐라 그랬어요? 이 공장이 되기 전에 북미 전역을 커버한다고 그랬죠. 이 IRA를 수혜를 받으려고 접근하는 모든 나라와 기업들에 대해서 지 혼자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 기사 내용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있죠? 전화사채 발행으로 1,400억 그리고 한 달 만에 500억 원을 추가 조달하면서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기대감이 높아지지만 한편으로는 피로감 누적도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부분 다 필요 없습니다. 밑에 잠깐만 한번 내려보시면 미상환 채권의 누적액은 얼마라고 그랬어요? 2,887억 원 수준으로 발행 주식수의 30%에 해당하는 물량인데 이러한 내용들을 왜 빚을 냈습니까?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죠. 빚이 많다고. 왜 빚을 냈겠습니까? 아래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글로벌 캐파 증설 자금으로 돈을 빌렸어요. 근데 이 돈을 빌린 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10일을 냈죠. 10일을 발행하면서 10일 발행 받은 전환가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보시면 2만 6천 원. 2만 6천 원 나와 있는데 잠깐 사진으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안 보실 수 있으니까. 지금 보시면 이 전환가액이 2만 6천 7백 원, 2만 8천 원, 2만 8천 원입니다. 얘네가 지금 행사 가는 기간이 언제예요? 24년 4월, 24년 4월, 24년 4월. 이런 식으로 24년 4월에 지금 2만 한 가격인 애들이 갑작스럽게 시장이 유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주가는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력들이 물량을 덤핑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고 있지만 분명히 4월 내로 정리를 하려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있을 거다. 시나리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 얘네도 이걸 팔아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매도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항상 구상을 하고 있고 얘네는 이미 짜여져 있을 거고 지금 이 시나리오에 있어서 차질이 생기는 걸 굉장히 불편해하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차질만 없다면 얘네들은 계획대로 주가를 올려놓고 최상단 구간에서 설거지하는 구간을 만들면서 물량을 던질 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공모가액이 지금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공모가액 2만 6천 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11배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게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무서워해야 되거든요. 왜? 이게 11배가 차이가 나는 물량이 갑작스럽게 시장이 유통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뻔하잖아요. 결과가. 그런데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는 개인들이 무서워하고 안 무서워하고 그건 알바가 아니다. 그냥 이 2만 6천 원에 관련된 지금 이 물량을 그러니까 11배에 관련된 지금 이 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2배, 13배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더 조달하기 위해서 주가를 더 부양시키고 있는 느낌이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걱정해야 될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자, 세력들은 최상단 구간까지 주가를 억지로라도 들어 올려서 자금을 써서라도 들어 올려서 왜? 이미 자금을 썼죠. 이런 식으로 자금을 써서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리면서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매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작정하고 주가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왜? 그냥 자금에 대한 문제와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주가를 띄워놓으면 어차피 개인들의 매수세는 알아서 붙을 거고 신규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차트를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양봉이 두 번 이렇게 뜨는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의심을 합니다. 야, 이거 진짜냐? 이거 진짜 가나? 이런 식으로 물음표가 찍혀요. 의심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양봉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뀝니다. 야, 이거 진짜 간다 이러면서 이제 가자 하면서 이제 진짜라고 느낌표가 확신이 드는 거죠. 확신이. 왜? 지금 이러한 상당 구간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저항선,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 번 갱신해 주면서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걸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으니까 이때부터는 확신이 들게 되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더욱더 불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개인들의 매수세를 이용해서 얘네들은 주가를 끊임없이 더 올라갈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6.7% 보이지만 분명히 월요일날 보세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주가를 끝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얘네들이 상당 구간에서 설거지를 하는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설거지라는 부분이 약간 뭐 기분 나쁘실 수는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설거지 당하기 않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절대 올라타시면서 매수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전에도 이러한 추세선을 벗어날 만큼의 오버슈팅 구간에서는 분명히 단기적인 차일 실현에 따른 매물 출애가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거고 얘네들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는 사실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에 속해요. 왜? 매수에 대한 시나리오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매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자금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이 매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개인들한테 넘겨야 되잖아요. 개인들한테 이 조건이 붙는단 말이에요. 개인들한테 넘겨야 된다는 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얘네들이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파악을 하고 미리 대응을 하시려면 우리도 똑같이 적극적인 상단 구간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보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점에서 갑작스럽게 매수세가 부는 이러한 구간들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구간에 세력들이 저점에서 물량을 장악을 하거든요. 저점 장악이라고 있어요. 저점 장악이라고 있는데 저점에서 물량을 장악하는 패턴도 있고 이렇게 상승 패턴에서 보이는 이런 상승장악도 보입니다. 상승장악. 상승장악이 뭐겠습니까? 이러한 개인들의 매도세를 유도를 하면서 이 상태에서 정고점 돌파를 위한 단기적인 고점이라는 거를 연출을 시키면서 야 이거 고점이다. 여기서 팔아야겠다라는 개인들의 매도세를 좀 유도를 한 거죠. 일부러 툼의 흐름을 유도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저점에서 다시 한번 재매집을 통해서 손받김이 나온다는 거예요. 손받김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점에서 미리 매집을 하는 세력들의 주체가 있을 뿐더러 상승 패턴에서 보이는 이러한 상승장악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저점에서 장악하고 있는 세력들의 패턴과 상승에서 보여주는 세력들의 패턴이 전부 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NKM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관여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라도 높다. 그리고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CB랑 BW. 이 CB랑 BW는 캐파 증설 자금으로 대거 투입이 됐는데 얘네들이 쉽게 말해서 북미 전역을 커버를 하려고 돈을 빌렸는데 심지어 이 돈을 빌린 것도 전환가액이 얼마야? 2만 6천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NKM은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북미에서 IRA의 수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AMPC에 대한 수혜를 받으려고 북미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야만 하는데 지금 이 북미에서 전기차를 만들려면 무조건 NKM을 거쳐야만 하니까 왜? 얘가 지금 북미에서 전액을 전부 다 싹 다 커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후발주자도 못 들어와. 그러면 얘는 지금 CB로도 돈을 벌고 IRA로도 돈을 버는 지금 이러한 따따블에 대한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따따블에 대한. 지금 이렇게 왜 좀 조잡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CB랑 BW에도 지금 세력들이 관여져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이 세력들이 유통시장에서 좀 많이 놀아요. 유통시장에서. 그러니까 저점에서 보통 이렇게 장악을 해서 이렇게 고점에서 몰래 매도하고 나갑니다. 몰래 매도하고 몰래 나가는 걸 좋아해요. 티 안나게. 근데 지금 이렇게 발행시장에 있어서도 어쨌든 세력들이 관여가 되어 있으면서 얘네들이 신주인수권 부사체라든지 전환사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토래해서 제3자 요즘 국내사모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라도 세력들도 전부 다 따따블로 돈을 벌려고 지금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겠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상당 구간에 있어서 매도에 대한 시나리오. 우리가 직접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심적인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 심적인 여유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해야 이 마음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데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께 NKM 언제 사라고 했습니까? 7만원 부근에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7만원 부근. 7만원 부근이면 여기거든요. 지금 NKM을 12월 13일 날 2차전지 전해액 관련 IRA 최대 수혜제에 따른 기대감이 예상되고 2차전지 섹터 및 수납매와 함께 기관 또한 저점 물량 매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일단 사. 매도가는 일단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일단 사세요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허겁지겁 사시라고. 그래서 지금 이때 당시에도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고점이었어요. 지금 고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조정 나왔을 때 들어간 겁니다. 지금 보시면 날짜가 언제예요? 12월 13일이죠. 제가 문자 보내드린 게 언제입니까? 12월 13일이에요.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시적인 단기적인 차이시렴 매물이 출해됨에 따라서 나오는 조정 흐름에 우리가 매집을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저점이라고 우리도 그때는 분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단기적인 고점으로 평가가 되는 자리였으니까 분명히.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가고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고수해주는 우리가 지금 추세선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를 지속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매도가를 안 드렸다. 아직까지도 매도가를 안내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지금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점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얘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우리가 굳이 먼저 매도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추세가 꺾여야 매도를 하지.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 잘 지켜주고 있는데 왜 매도를 합니까 대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안내를 도와드렸고 여러분들도 매수 탑점 받으시는 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자 이쪽으로 전부 다 NKM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NKM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상승 구간에 있어서 이 상단 구간에 있어서 세력들이 어쨌든 설거지하려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고 얘네들은 시나리오대로 어떻게든 이끌고 갈 겁니다. 이미 들어간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주가를 부양시켜서 얘네들을 상단 구간에서 던지면서 몰래 엑시트를 할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제가 분석한 내용이 약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NKM이라고 문자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시나리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니까 어쨌든 주관적인 거긴 한데 받아보시면 좀 그럴듯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냥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비교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안목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약간 참고하시면서 비교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얘네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가를 지속해서 올릴 거다. 올릴 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가는 앞으로 우상향을 할 거다. 아직까지는 더욱더. 왜?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제2의 에코프로까지 간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추세가 좋아요. 안 꺾이고 있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도 우상향하는 이러한 내용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매수 타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지금도. 지금 3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매수 타점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 필요하신 분들. 목표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내가 고점에서 물려서 지금 마이너스 10%에서 15%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 가져가야 수익 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매수 타점 목표가. 그리고 단기적인 가격 전략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NKM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뭐 부담 가지시면서 문자 보내실 필요 없고요. 일단은 제가 종목 안내 드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관점하고 제가 보고 있는 관점하고 그냥 비교 분석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20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중에서 솔직히 한두 가지 정도는 도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NKM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종목 안내 받으시면은 무조건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약간 관망해보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관심 종목에 등록만 해놓으셨다가 이런 종목이 얼만큼 올라가는지 그리고 이만큼 수익이 날려면 또 얼만큼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 한번 그냥 관망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제 말만 들어서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뭐라 그럽니까? 내동매매라고 하죠. 내동매매 내동매매가 뭡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냥 사는 거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매수하는 거 그리고 인기가 좋다 지금 이게 또 이 시장의 흐름의 중심에 있다 이러면서 이제 또 얇은 귀를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이 내동매매 하시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왜 비교 분석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내동매매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관점과 비교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시세를 예측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제가 약간 도움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공을 해드리는 거지 저를 따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필요하신 분들 목표가 그리고 매수 타점 그리고 지금 현재 물린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 손실 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지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제가 한번 그냥 공유만 드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 010-5073-8568번으로 NKM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 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